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국민은 2017년 321만 명에서 2022년 43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3천여 명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여러 가지 변화들, 견제적인 어려움, 젊은 층의 실직 상태가 지속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자해 자살 시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전체 연령대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84명 수준인 반면 10대는 160.5명, 20대는 190.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 입시부터 취업 그리고 주거 문제까지 경쟁이 시열해지다 보니까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올해와 내년 정신건강 위험군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일반 국민 포함 100만 명에게 상담을 지원합니다.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 8만 명에게 한 명당 총 8회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는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검진 결과 의사 진료가 필요할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전화 상담 중심이었던 자살 예방 상담 청구도 확대합니다. 올해 9월부터는 전화보다 텍스트를 선호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SNS 상담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정신질환 예방과 함께 치료에도 힘씁니다. 환자들이 이번에 준하는 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납병동 이용에 대한 숙가를 정비합니다. 약물 효과가 오래 지속하지만 비용 부담이 큰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내년 상반기부터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을 높이기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와 공공정신응급병상수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경우입니다. KTV 김경우입니다.